안녕하세요, 금일 사연을 맡은 평택시 로플품드재단 경영기획팀장 최호겸입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많은 분 참석에서는 대단히 감사드리고요. 바로 내빛군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당선 평택시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. 강정구 평택시 류회 회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. 그동안 오랫동안 기다려왔는데 오늘 드디어 복통이 돼서 시민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. 그리고 또 우리 농가 분들께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. 사실 오랫동안 기다려왔었는데 와서 보니까 조금 가수만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운영을 해보면서 앞으로도 우리 회장님과 시원님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도와주실 거라고 보고 앞으로도 운영에 가볼 수 있도록 할게. 원래 취지인 우리 시민들한테 풍성하고 싱싱한 먹거리 제공해주고 생산자분들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입소문이 나서 고속동 전체에 퍼지지 않겠습니까? 그러면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좀 작아요. 규모가 작은데 더 큰 규모로 고속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 이은경이 회장님을 비롯한 생산자분들은 좋은 수익을 제안해서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개장을 축하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앞으로도 이런 매장을 더 확장해서 저희 형택시민들 63만 시민들한테 다른 목걸이나 목걸이도록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이런 매장을 많이 확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드립니다. 그걸 다시 한 번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. 특히 좋은 물건, 우리 생산자가 생산하신 좋은 물건하고 우리가 고독시민이 사서 쓸 수 있는 소비자들이 가교 역할을 충분히 이 로컬 부대에서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사업 번창하시고 좋은 물건 많이 갖다 놓으셔서 소비자들의 충족을 좀 시켜주시길 바랍니다. 여기 오신 분들께서 입소문을 내고 오셨으니까 그냥 가시지 마시고 양손에 꼭 오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앞으로도 저희 위에서 로컬 부대가 발전할 수 있도록 목걸이가 신선하게 잘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. 생산자는 더욱더 많은 수익을 볼 수 있도록 우리 국회장님께서 많이 노력하시고 박상로에서 연구와 노력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너무 좋은 데를 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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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커팅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하나 둘 셋 지금부터 곧 한국인 영양제 곳곳 한 곳 하나 둘 셋 고춧가루 고춧가루